네, 여기 알아요. 여기 야나기밭시장. 맞아요. 시장? 여기가 후쿠오카의 부엌을 책임지는 시장이지. 한 100년 정도 된 시장이에요. 느낌 좋아. 나 시장 너무 좋아요. 설레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시장을 한번 가보면 그 동네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직장인들 퇴근하면서 이것저것 사고가기 딱 좋은다네요, 여기가. 이게 수제 어묵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투마게라고도 하시니? 맞네.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먹으려면, 뜨거울 수 있어요. 아, 맞나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돈코스 라멘땡. 에? 라멘땡? 좋은가요?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자, 이거 3개? 하고 타코탱이 이게 진짜 그냥 무조건 어딜 가나 먹는 의미죠, 타코탱이. 아, 여기? 그럼 타코탱 먹어봐야죠. 먹어봅시다. 이거 생선 크롭게입니다. 생선 크롭게? 너무 맛있어요. 오, 이런 거 먹어야죠. 생선 크롭게. 우와. 자, 코레. 조금 힘든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완전 기대되는데요. 여기 가게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으니? 아, 고. 아, 고. 아, 고. 아, 고. 사은 학교에서 80년 정도. 80년? 오, 진짜. 오, 정말. 아, 정말 오래농어. 아, 정말 오래농어. 사은 학교에는 이런 woman의 뭐야. 아, 정말 오래농어. 오, 살고 싶어요. 오, 이젠. 와, 맛있어. 먹기요. 이따가키마스. 고소하고 약간 생강도 좀 들어가고. 라면 맛이 나네. 라면 맛이 나. 와, 맛있다. 이거 하라고 한 끼 되겠는데? 네, 네, 네. 겉에 진짜 라면 맛이. 라면 때문에 라면 맛이 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가봐. 타코? 타코 때문에 뭐 아는 맛이지, 뭐. 안에 타코야끼가 들어있네? 진짜? 진짜. 겉에는 저기고 안에는 타코야끼예요. 진짜? 네. 오, 이거 매력있다. 진짜네. 내가 아는 타코 땡이랑 다른데? 타코 땡하고 달라요. 와, 이거 웃긴다. 이거 마지막으로 먹어봐야지. 아까 여기서 자랑한 생선 고로케. 사과, 나 고로케. 이 집이 왜 80년 하는지 알겠네. 와,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죽인다, 이거. 아니, 왜 80년 하는지.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미쳤는데,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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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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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를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맞아요. 조금씩 온다. 고깃집이네. 정육점. 오, 이거 뭐야? 모찌? 아, 다육금. 안에 딸기가 들었어, 정대리. 지금 좀 기름진 걸 먹었으니까 이것도 하나씩 먹으세요. 고기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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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justina, 이거. 음. 엄청 맛있어, 네. 네, 네. 실로완가 입으세요. 실로완가 입으세요? 실로완가 입으세요. 실로완가 입으세요. 그래서 담그구나. 이게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라 그냥 은근히 오는 단맛이에요 이야 죽이네 이거 다리 크기가 장난 아니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모아 삼이사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삼이사와 7번에ご案内하십시오 여기요 이리와 모상아 이리와 오바게 오아즈칼 코도 오아즈칼 코도 오바게 오아즈칼 아 감사합니다 네 자자자자 앉자 앉자 앉을까요 네 자자자 우와 이야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엄청 많네 여기가 옛날 소아 분위기 이 집이 엄마의 따뜻함을 느껴주는 그런 맛집이란 소리지 아, 실례합니다. 이店이 언제까지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5년입니다. 아 5년이잖아요? 와사도 청아의 분위기를 낳았나요? 와사도 시원한 게 아니라 이 5년에서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아, 그런데 원래는 아시아의 인생의 가상인이었어요. 세마는? 거기에 이제 맛이 더해진 거죠. 맛이요. 분위기는 거의 한 30년, 40년이잖아요. 아, 나는 한 50년 된 줄 알았어. 그렇다고 더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뭔가 연륜이 있는 느낌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레토럭하잖아. 맞아요. 여기에 명물이... 뭐예요, 이게? 저게 뭐야? 모춘이. 모춘이? 카카타가 모쓰나베가 유명하잖아. 네. 모쓰나베랑 또 다른 모쓰, 저거는 못 잡는 사투를 졸인 거예요. 이 집의 명물이지. 자, 그럼 시켜보자. 오, 좋아요. 일단 여기는 모쓰니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모쓰니! 우리 술은 뭘로 할까? 여긴 뭐, 맥주로 한 번 다시 살려줘요? 맥주로요. 좋아요. 맥주로 한 번 다시 살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쓰니는 무조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쓰니는... 계란을 딱 토핑을 하면... 아, 시켜네. 이 집의 특징이에요. 오, 궁금하면 안 돼요. 네, 죄송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야. 나 보고서 나 얼굴 보고서 벌써 해놓잖아. 역시 여기까지 소문이 왔나 봐요. 그것까지. 아, 이거 보았다. 아, 이거예요. 아, 너무... 아, 이거예요.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그거 호르몬이라는 거 있잖아. 네. 호르몬이라는 거랑 모쓰의 차이를 알아? 어떤 거요? 정대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가 아니고 모쓰라는 거는 소, 돼지, 닭 뭐 모든 거의 내장을 얘기하는 거고. 호르몬은 소랑 돼지의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노태야끼라고 알아? 노태야끼 알아요. 알겠네. 노태야끼는 소고기의 심줄 부분이었잖아, 심줄 부분. 심줄 부분을... 그건 이제 미소, 된장, 시로미소랑 서연 된장이랑 간장을 이렇게 섞어서 푹 이것처럼 끓인 거지. 좀 비슷한 이유야. 비슷한데 이름이 다른 식으로 보여요. 이름도 다르고 이거는 이제 못 쓰니까. 맞아요. 내장이 들어간 거잖아. 내장으로만 만든 거잖아. 네. 언제 먹어요? 먹읍시다. 먹읍시다. 내가 좀 설명해 드렸지? 네.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자, 한 번 먹어보죠. 네. 최고하냐? 엄청 부드러워요. 입에서 사라져요. 이 부분이잖아요. 딱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쓰지? 우와. 밥하고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리겠지? 응. 여기다 딱 밥 한 공기만 있으면 엄마의 맛이야. 여기에 바로. 여기다 이거 하나, 밥 하나, 미소시로 하나 딱. 우와, 맞아요. 네. 저도 갑자기 가족들이 생각나는. 그러지? 네, 저 할머니가 이런 음식 잘 만들어줘서 할머니 생각나요. 아, 맛있다. 음. 아, 전 다마고 먹어볼게요. 다마고 도핑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마고랑 같이 해서 먹어봐. 아, 같이 해서. 다마고 같이 해서. 음, 최고다. 뭐 하나만 먹으러 끼니 하면 될 것 같지? 맞아요. 충분해. 음. 우와. 우와. 음. 와, 입에서 녹아. 음, 진짜. 네 집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그냥 한 입 먹고 쓸, 쓸 암주에도 딱 좋고. 이게 굉장히 오래 끓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잡내가 없어. 맞아요. 잡내도 없어요. 잡내도 없고. 이게 진짜 내장 쪽은 조금만 손질을 잘못해도 잡내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잡내 때문에 진짜 입 잡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 혼나다. 이게 그냥 대에 쏙 쪼리는 거야, 한 40분씩. 이거 없어지면 또 쪼리는 거고, 저기서 쪼리고 있고. 정대로 이거 한국 음식하고 비교하면 뭐라고 생각해? 뭘까요, 이게? 뭐가 이거랑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 그냥 장조림인데. 장조림국 같아, 장조림국. 아, 장조림국? 네. 음. 에휴. 아, 이 세금 후에 한 잔이 이렇게 행복할 줄. 그렇지. 우뎅도 좀 먹자고. 우뎅. 지금 밖이 쌀쌀하니까, 지금 아직. 그렇죠. 우뎅 가지고 우리 이혼식을 딱 한 번. 어, 이혼식 너무 좋아요. 삭해. 그렇게 한 번 하자고. 이렇게 한 번 하자고, 이게 왔어요? 멀리서 샀오. 네, 이곳이 쌀쌀해진다. 이곳은 멀리서 시장하는 거야, 그 시장이 쌀해진다. 그런 일이 있구나. 뭐 하자고, 이곳에서 시장하는 날이. 저는 일단 무랑, 벌써 다 먹었네? 아까봐요, 사토이모? 사토이모! 네, 요거 요거 토란! 그리고 이제 요거 츠쿠네 츠쿠네? 오 츠쿠네가 엄청 크네요! 츠쿠네 궁금하네 저는 색감이 좀 예쁘게 생각해서 시켰는데 무랑... 저는 색감이 좀 예쁘게 생각해서 시켰는데 무랑 곤약이랑 바까메 건강하다, 건강해 그러니까 거기는 소세지랑... 나는 이거 아 뜨아게 하고 다이콘 다이콘 아, 부장님 순데르, 순데르 순데르, 응 원래 순데르와 이 토란도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 이거, 이것도 추억에, 추억에 맞아요 어렸을 때마다 추억에만... 네... 야, 이게 다이콘 맛있다, 이거 우레 너무 맛있어요 순데르, 순데르 네, 맞아요 너무 맛있어 아니, 뭐... 별거 아닌데 무가 너무...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 무가 참 맛있어 여기 오뎅, 날씨가 너무 맛있네 응, 그래도 진짜 별미네요 응, 진짜 별미네요 대박이다 전통사진도 모르겠지만... 지구 이렇게 넣어보기엔 매움에 매움에 부족하다고요 아, 성분에 모두 놓아주세요 여기 안 들어간 거 같은 메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메뉴 진짜 많나 봐 이게 느낌 좋네 자 앉으세요. 제가 또 이 공을 젠뿌라로 하나 봐. 오이무스에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제 레몬사와가 인기가 엄청 많대요. 레몬사와가 가장 추천해요. 레몬사와는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봐봐요. 레몬을. 무슨 바에 온 것처럼 이렇게 술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어도 즐겁네. 레몬을 얼린 거예요. 레몬을. 레몬을 얼린 거예요. 저기에 직접 담근 레몬총을 넣는 거예요. 특수하다. 한 잔 한 잔. 한 잔 넣는 거죠? 레몬사와 네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혹시 사진 한 잔 찍어도 돼요? 그러세요? 이거는 한 잔 찍죠. 이거는 조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짠.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이야. 뭐야. 멋지네? 좋으실까요? 제대로네요. 신발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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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스です. 엄청 상큼하고 깔끔하다. 네, 완전 상큼해요 이거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네 단점이 하나 있네 금방 마시네 금방 마시네 금방 마셔요 금방 마시게 돼요 그럼 이거 레몬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니면 여기 위에 또 계속 계속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오가와리, 오가와리 한 잔 더 그러네, 그러네 그 덴뿌라에 대해서는 정들은 뭘 좀 잘 알아? 아유, 덴뿌라도 덴뿌라라는 게 이게 어떻게 포르투갈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또 무슨 말이냐 포르투갈 선교사가 나가사키에 향으로 오셔서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포르투갈에 템포라스라는 명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템포라스 템포라스 템포라스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때 먹는 걸 템포라라고 하는 건데 콩 껍질을 이렇게 튀겨서 먹기 시작했대요 거기에서 템포라라는 음식이 돼서 템포라 템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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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라가 된 거다 좋은 얘기죠? 이 템포라라는 음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서민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급 요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일본 굉장히 고급 집은 굉장히 비싼 음식이고 맞아요 또 서민 쪽으로 가면 시장에서도 템포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근데 그 나가사키 템포라라는 게 또 있어요 나가사키 템포라라는 게 이제 나가사키 맛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옷이 좀 두껍고 이 옷의 맛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는 도쿄에 그 유채꽃이 엄청 많았거든 유채 기능은 식물성 기능을 쓰잖아 그럼 깔끔하게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옷이 점점점점 얇아지면서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템포라의 맛을 전국으로 확 퍼진 거지 봄이 찾아왔네요, 점점 옷이 얇아지고 네, 봄이 찾아왔네요 유채꽃이 봄에 피기도 하고 저 얇박한 짓이구나 나한테는 안 되겠지 저 주문을 좀 빨리 할까요? 오늘의 주문은 아, 이거 이거 한 번 맡겨볼게 봄이 성형이 되죠? 아, 대박이다 이거, 이거, 이거 슈노뎀프라 슈노뎀프라 나나슈골 Ẽ Tuesday 밤새벌 그리고озд потому что 고마사바 고마사바 원래 흑고가 오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고마사바예요 수Fin웃웃웃웃더 고마사바 그다음에 이제 와규 튀김 와규 템포라가 감사합니다 고마사바구나 두 번째 고마사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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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콕콕 가면 꼭 먹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한 거라. 맞아요, 저도. 와, 이건 정성이다, 이건 진짜.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와, 아름답네요. 이야,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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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고맙. 사실 좀 비릴 줄 알고 인수한 비리와. 오, 이거 깨 풍미가 엄청 느껴지네. 맞아요. 소스가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러지?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러지? 오, 하나 더. 이거 남아고 사서가 마타고 나있대요. 아, 안 돼. 아, 안 돼. 조리 효과가 지가는데. 아, 센터가 이에요. 센터가 이에요. 센터가 이에요. 신선한 거 써서 냄새가 난다고. 얼마나 신선한 거 쓰면 이 비린내가 하얀 날까? 아마 살고 있는 자체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야, 이거 예술이네. 음. 이건 진짜 예술. 그냥 뭉치지 않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이 소스가 너무 맛있다. 이 고마 소스. 와, 이거는 진짜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돼. 이야. 엄마. 이야,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 예술인데, 이거. 와. 이건 진짜 촬영이고 먹어야 돼. 너무 맛있다, 이거. 네. 이야. 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정대형 오늘 제대로 된 집을 골라왔네. 와. 뭐 이제 좀. 준비 좀 했어요. 아니, 제대로 온 거 같아. 팀, 트럼프 원치 임시 마시타. 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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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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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것 같아요. いいよかったら天つゆで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全部そのたびにオススメしていくので天つゆかお塩かで 天つゆ汚るの俺は 天つ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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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ママの味だ ママママ ママダ 芸 خトキマハッサクidade マママの味 UP いや この真似けど 確かにトゥシの Cabal 그리고 텐츠랑 오무차로 어울려요 그쵸? 텐츠랑 잘 어울리네요 네, 고맙습니다 사투마이 모네 사투마이 모네 사투마이 모네 오시오가 3시레 오시오? 아, 여기 말자 히마라야 그리고 히마라야 강의 히마라야 핑크의 오시오 나는 봐라 오, 핑크 난 벌써 고르고 있었어 역시 부자님 맛있는구나 뭐가 잘 어울리는지 난 얘기 안해줘, 너 알아요 시키지 않아 드셔 이거를 핑크 소금에 찍어서 고구마를 음 고구마가 엄청 단데 거기에 소금까지 하니까 단맛이 더해져서 더 달아 너무 달고 맛있다 더 달아 이거 보통 있잖아 응 텐프를 하고 수는 고구마가 안 돼 아, 더 달아 네, 더 달아 사투마이 모를 사용하시나요? 아, 사투마이 모를 사용하시나요? 아, 사투마이 모를 사용하시나요? 아, 사투마이 모를 사용하시나요? 칸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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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투마이 모를 사용하시나요? 음 이걸 숙성을 시켜보기서는 이 단맛을 더 끌어낸 거예요 왜요? 이게 텐프로 하나 갖고 네 미셜랭에 등재된 옷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야 음, 텐프로 미셜랭 그렇죠 이건 너무 비싸요 그, 지금 제철 7종 그, 우리가 튀김을 먹는 거잖아요 네 1,180원 이게? 80엔 그러니까 80엔 그러니까 하루 사람당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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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하는 거야 아, 진짜? 일곱 종류에 1,170엔 네 와, 너무 싼데? 너무 싸죠 아니다 안 돼 10만원도 아니고 이야, 이거는 너무 저렴하다 가성비 최고다 사투마이요 사투마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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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예요 예찬zu 가격 덕천 잠깐 fare 덕천 조금 아 아 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구마 미쳤따額 아 ana 0あ 요청 유채 지금부터 유채가 진짜 슌이잖아 제철이잖아 다 제철이라서 제가 싫어해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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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요거를 이거는 진짜 이식이 아니면 못 먹지 아 응 이게 젠프라로 하니까 진짜 약간 너무 좋아요 향 죽인다 너무 좋아요 향이 아주아주 향이 야 이거 미쳤는데 와우 이렇게 고소하고 바삭할까요 내가 사실 지금 배가 불러 그래요? 네 배가 부른데 맛있죠 음 너무 맛있다 와 유채가 쌉싸나서 향 죽인다 약간 입맛을 지금 약간 쌉썰음하게 뭔가 다음 음식을 막 당기게 입을 만들지 않았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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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음식이 엄청 기다려지는 입맛으로 지금 아마 그거까지 개선을 하셨을 거예요 순서까지 순서까지 그러네요 이 시각은 다음은 사과입니다. 여기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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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소스에 시소 소스에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소스를 넣어먹을 때 소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소스가 야, 이거 소스가 열일했네. 너무 잘 맞아요, 소스가. 이야, 맛있다. 이야, 이거 맛있다.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고등어 튀김이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등어 조림이 됐어. 이 소스 때문에. 튀김이 조림이 됐어요. 와, 하나도 안 비리고 어쩜 이렇게. 느끼하지 않네, 맛있네. 정대리 제대로 찾아냈네. 이렇게 잘 찾으세요. 네, 다음은 타이입니다. 타이? 도미, 도미. 도미. 타이입니다. 오케이. 타이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와, 무섭다. 와, 무섭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섭어. 와, 무섭다. 음. 우와. 소민이 어느 정도 식감이 있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얘네 부드러워서 소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갈치보다도 부드러워. 갈치는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지? 봄의 향은 향대로 살려놨네. 이 집 잘하네. 하나 나온 느낌이에요.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직장인들 지금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다. 이거 방송 보면 이제. 그럼 뭘까? 진짜 뭘까? 아까 음식으로 밀당당하는 느낌이에요. 밀당당하는 느낌이야? 이거 약간 이런.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칵입니다. 칵이요? 네, 칵이요. 굴. 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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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굴. 야, 굴. 이거 보세요. 엄청 커요. 응. 말차 소금을 찍어서. 아, 이런 건 무조건 한 입이야. 한 입으로 먹어야죠. 오우. 알차로. 뜨거, 뜨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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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굴은 후라이 있잖아, 후라이. 네. 카키 후라이. 룬을 잘 먹는데, 빵꼬로 이렇게 무섭다고 하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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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벰뿌라는 잘 못 봤는데, 내가 봤으니까. 그 느낌은 이거하고 안 된다. 재밌다, 맞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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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글이 입에서 녹았어요. 그쵸? 한꺼번에, 저도 한입에 웃거든. 그니까, 볼 예술이죠. 응. 볼 소리나? 요건 텐트라고. 아, 에비ですね. 아잇. 텐트 데. 아잇. 와, 에비는. 역시, 메인이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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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건 뭐 말 다 했지. 이건 뭐 덴포라의 왕인데.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고 있어. 역시 앱 있는 센스. 이게 전혀 안 느껴, 이게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네. 거기에 또 술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러니까 먹다가 맛있는 거 하나씩 추가해도 되는 거겠죠? 당연하겠지. 여기 다 있으니까. 맞아요. 단품으로 다 있으니까. 단품으로도 있네요. 단품으로 싹 다 있어요. 맞네. 저거 다 와규튀김이다, 와규튀김. 어떡하지? 맛있겠다. 이거는 사진 찍어야겠다. 미치겠다. 우와. 다 됐다. 안녕하십니까. 돠웡아 주장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돼서. 이 영상은 누구의 동영상 측면을 만나서. 한 번 봐주셨습니다. 아니, 그 영상이 말인지도 돼. 이 영상은 누구의 동영상 측면에서는을 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아유 웨디 아유 웨디 아유 웨디 아유 웨디 렛츠 고 아유 웨디 아유 웨디 아유 웨디 아유 웨디 렛츠 고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딱 국기인데? 이거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와... 아이고, 내 어떡해 어떡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와, 이건... 어떡해 음... 웃겨서 만드네 와 으음... 사ISH marque증이 입에서... 와우 와규用の天ぷらって見た事もないしね 本当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なかなかないですよね 本当に高級な天ぷら屋さんとかで出してる所もあったりはするんですけど 博多の和牛使って 博多和牛 内もも肉使ってます 柔らかくて美味しいので 蝕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エンディングでデザートとして食べる こんなに美味しくていいんですか? じゃあ今後面のハイライトで ここに来る時は定番でデザートとして食べる 그런 뎀퍼라가, 그런 튀김이 있습니다. 이치고다이코노 뎀퍼라! 미쯔! 미쯔! 이치고다이코노 뎀퍼라니스 노! 너무 궁금한데 어떤 맛일까요? 달기모찌의 튀김? 미쯔! 어머나, 꽤 크네? 엄청 커요! 별걸 다 튀긴다, 지금. 진짜. 저도 처음 먹어봐야 이런 거로. 나도 세상에 깨어나서 처음 먹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 저걸 이제 자르는구나. 자른다, 자른다. 이야, 저 라인 이쁜 거 봐. 저건 뭘 찍어 먹으려고 그럴 거 같아? 저거요? 저것도 소금은 아닐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다. 네, 합격. 죄송합니다. 이치고다이코입니다. どうぞ. 네, 귀여워.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그 밑에 육지로 요리할거예요. 지금 요리할거예요. 요리할거예요. 그 밑에 육지로 요리할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이 기발하다, 이거. 발상이. 와,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응. 맛있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옳지? 나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만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맛있다! 이거 발산의 자세가 기반하네 튀김은 있는데 안에 이 팥이 있잖아요? 네 팥의 달달한 맛과 이 딸기 새콤한 맛이 조화가 너무 잘 돼서 맞아, 맞아 맛있네 너무 맛있다 따뜻한 딸기 처음 먹어봐요 이번에 느꼈던 딸기를 이렇게 튀기면 약간 딸기 재미랑 딸기 중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아흑고랑 같이 먹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네 이제 매일 맛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흑고랑 같이 가요 뭐가가 인기일까요? 네 토마토 바질이 인기일까요? 네 뭐라고요? 토마토 바질 토마토 바질 토마토 바질 토마토 바질 토마토 바질 토마토 바질 아우 매일 아우 매일 아우 매일 아우 매일 아우 매일 담맛아우나 여기서만 만들어낸 레몬사라 네, 지금 직화시로 아우 저거 저거 저거가 있으신거 아니야? 저거 저거 이거 기대되네. 저도 너무 설레요. 그러니까 이제 꼬치인데 닭꼬치도 있고 돼지꼬치도 있고. 맞아요. 또 저런 계란도 있고 또 채소꼬치도 있고. 채소꼬치도 있고. 도북꼬치도 있고. 동산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네. betty. 아이고, 제가... 금배 할 거야, 공배. 이야, 이거 준비. 아, 이거 준비. 아, 맞애. 아, 돈을 내야죠. 이거, 와. 와... 첫... 첫 도락에 맹독 사이 됐어, 네? 번거로운 시스템? 번거로운 시스템, 그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 와, 이거 죽이다. 이거 잘 가는데? 싹, 큰일 났는데?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도리댄고. 아, 도리댄고. 아, 도리댄고. 와, 와, 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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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자, 자. 오, 뜨거우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 뜨겁네요. 이 집이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네. 겉이 엄청 바삭바삭하고. 다 바삭하네. 안에는... 촉촉해. 촉촉한 그 닭 완자. 맞아요. 이야, 이거는 와... 이야, 이거는 와... 맛있다. 그 닭의 풍미가 그대로 맛있다. 이게 안에 싹 놓은 게 진짜 있지 않아? 그러니까요. いやいやいやいや いやいやいや うん うん 大阪でもなかなか 大阪から来られてるんですか? 大阪から来ました僕出張 出張で? ああそうなんですか ええよく来られるんですか出張で いやもう福岡初めてです 福岡初めて 僕はね 何回か来てるんですよ 僕も大阪から来ました そうなんですよ お兄さんの方が福岡にごくより詳しいんですか? そういやそりゃそうですよ そりゃそうですよ わあ福岡 いや 여긴 그런 분위기구나 이런ヒップ한 음악에다가 ヒップ わ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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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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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피자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엄청 크다, 양. 이거 혹시 이 맛 드셔보실래요? 무슨 맛이에요? 트리플 버터예요. 트리플 버터. 트리플 버터? 네, 드셔보세요. 트리플 버터 맛이에요. 트리플 버터. 드셔보세요. 이게 짱이네. 진짜? 이게 제일 맛있네. 아, 진짜요? 약간 부자님 인정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정말 좋아요. 손이 상이격 턱원에 이게 느는 순간. 맞아요. 여기 아키또리가 있잖아. 이거 언제부터 먹을게, 이거? 이거요? 닭고티루를 언제부터 먹을까? 저희 옛날에 농부들이. 겨워 농사를 짓다 보면 천적이 뭐겠어. 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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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탐새, 메추리 이런 것들이 하고 있으면 농작물에 다 해를 끼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잡아서 코치에다 그냥 나무에다 꽂혀서 먹었대, 통째로. 그게 야키토리의 유래라는 썰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세요. 신기하다. 나야. 역시 부장님. 머리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들어가 계신가 봐요.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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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내되셨습니다. 우와,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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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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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상이래. 아, 진상. 우와. 이거 너무. 우와. 이거 너무 놀래 왔네요. 우와. 이거 왜 소리가 나. 이거 왜 소리가 나. 우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미쳤는데, 이거? 타마고에다가 위에. 이게. 이게. 이게 일본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였죠, 이거? 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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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기요. 한국어로 얘기하셨는데.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일본어로 가끔 안 나와요. 왜 그래, 왜 그래. 타마고에다가. 타마고에다가 운하기. 와. 이거는 보름이. 응.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그냥 membranes에. 그냥 하시는 사람은 아니지. 그냥 하시는 사람은 아니지. Which one is like. 그냥 먹는 사람이 아니지. 그냥 내버려는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타마고에다가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네. 중심 잡기가 힘드네. 정가도만 하네요. 아. 으으. 왜 이렇게 일찍 Mediterrane. 후에. 왜. 워. 오, 오. 오. 와, 너무 맛있다. 아니, 이거 딱 구입인데. 대리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이거 모사 언니 데리고 와서 마음이 좀 모륵긴 한데 맛있네. 와, 엄마야. 이게 되게 부드럽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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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까 성들이가 멘탈코 딱 보면서. 왜 오늘 하루에 그걸 안 먹었냐고 멘탈코. 명란에 그래. 여기서 먹여주려고 거기 갔다가 지나친 거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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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스 메테라 아니스 가. 오스스 메, 멘탈코 오스스. 멘탈코 오스스 메. 멘탈코 오스스 메. 맛있겠다 오! 테바사키 멘타이코 있네 테바사키의 중간에 멘타이코가 들어있어요 테바사키의 중간에 테바사키의 중간에 멘타이코가 들어있어요 멘타이코가 들어있어요 긴 일기가 좋잖아 아니 계신 분들도 인상이 좋으시네 다 읍선이네 읍선 오? 어이! 잘게 했어요. 이거 보니까 요즘에 아마 개발하신 메뉴 같다. 티대해. 이거는. 짜증나, 우리 말로 먹자. 네, 그것도 먹을래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뭐 하세요? 오신이 아마 개발하신 게 있는 거구나. 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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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맛있어. 진짜요? 먹자, 먹자, 먹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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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먹자. 이거 1등이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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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이거 1등이네. 우와. 이거 나 한국에서 그대로 해 먹을 줄 알지. 한국에서 해 먹어야 돼. 못 살 거야. 뭔가 여기만 비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법이. 당연히 있겠지. 아니, 이게 조다 라떼가 맛있네. 그리고 명란 자체가 맛있어. 명란도 맛있어. 명란도 맛있어. 그렇게 짜지도 않고 왜? 명란도 맛있어. 이거다,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게 닭 날개 안에다가 명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명란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자, 그럼 내가 먼저. 다들 집었나? 네. 한 번 가보세요. 건배 한 번. 건배 한 번. 좋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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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톡. 앗, 톡. 앗, 톡. 앗, 톡. 되게, 오참에, 오참에. 오참에. 와, 요춥이..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있군요. 우와! 누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와... 우와! 우와! 야, 이게... 묘하네에. 누가 생각해놨을까 이거? 날개 안에다가 명란을 채우는 생각을... 이게 누구가 생각했을때? 근데, 국가에서 몇번째 멘타이거가 있어 멘타이거에 이외 멘타이거, 이외 멘타이거, 이외 멘타이거, 이외 멘타이거 이외 멘타이거 이외 멘타이거 국가분들은 어떤 곳에도 멘타이거 넣는대요 스스로 넣는게 취미신가봐요 취미신가봐요 취미? 네 그럼 여기다가 멘타이거 좀 그럼 여기다가 멘타이거 좀 멘타이거 고개도 멘타이거 내리멘타이거 정했어 훌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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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훌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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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일단 명란이 너무 안짜서 좋네 응 고술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야, 난 진짜 무슨술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알아요. 딱 다 잘 어울리는. 라메. 시민의 라메가 필요해요. 모취론 모취론. 이런 데서 먹어줘야 진짜 제맛이고. 그치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라멘 시작! 라멘! 라멘 사진 한 번 찍힌다. 영롱하다, 영롱해. 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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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좋다. 좋다. 와, 국물이 진짜...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슈프 같지 않잖아요. 저거예요, 그냥. 와, 면이 호소맹! 얇은 면, 얇은 면. 무혜선 이거 왜 호소맹인 줄 알아? 맛이 잘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왜 그래요? 이것도 옛날에 빨리빨리 카이다마라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육아기를 해야 돼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너무 맛있다.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맛인데.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다, 이거. 얇아서 너무 좋아요. 맛있다. 이거, 이거 좋아하거든요. 라면 고춤마를 저어주세요. 음... 와... 음! 정대리 좀 더 줄까? 정대리 좀 더 줄까? 형, 더 드릴까요? 맛있어, 좀 더 줘. 맛있어, 좀 화나, 좀. 와... 아, 좋다. 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술 취했냐고 물어보시니. 아니야. 마다, 마다, 마다. 여빠라, 여빠라. 여빠라, 여빠라. 뭐, 가랑도 있다고. 너무 맛있다. 와... 음... 마지막에 찜해오는 딱 좋아. 아... 아, 죽여. 아... 맛있지?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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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재밌다. 아, 너무 좋다. 음, 음... 분위기 때문에 오는 것도 이스도 있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